안녕하세요.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의 희망 아이콘이 스타프랙다운의 민우입니다. 저는 여기 멀리 네팔에 와 있습니다. 뒤에 보시죠. 아름다운 히말라야가 뒤에 있습니다. 저는 오늘 이주노동자 밴드 스타프랙다운의 6주년을 모두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로 너무 가슴 아프고 아쉽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해주신 모든 아티스트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같이 함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못한 모든 분들까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밴드는 이주노동자들의 아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노래로 이야기하는 밴드입니다.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국 사회와 이주민 사회와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밴드입니다. 여러분도 이 고민에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. 다시 한번 스타프랙다운의 6주년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